1, 2, 2, 3, 2, 3 다들 박수 많이 많이 켜주세요 의왕을 내 맘에 바나본러 후지를 못했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된다고요 초콜릿을 쳐다질 않다고 그 전화진 눈을 멈출 수가 없었어 너의 양 100% 너의 양 100% 너의 양 100% 해줘서 네 맘에 티비도 널 눌러내고 싶지만 너의 꿈은 도입을 해도 좋은가 어쩌네 거울옆에서 새벽까지는 세상이 이상한 또 내 웃는 얼굴을 안아서 고개를 숙였다 아 아직도 준비가 안 끝나가요 고용도리 채워진 없다고 쏟아지는 맘을 놓칠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널 누나해졌어 네 맘에 비비도 널 눌러내고 싶지만 너의 꿈이 도움이 해도 좋은가 열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속이 발칵 뒤집기고 이제 원심로 생겨야지 날 바라라구요 좋아한 그녀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오른다 못해 내 맘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오른다 못해 내 맘이 좋아한단 말이야 출발해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행곡은 여기서 마지막이구요 이제 다음으로는 언니들이 나올 차례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전에 저희가 깜짝 공연으로 원희의 타임 애프터 타임을 바이올린으로 커버해 주신 분께서 깜짝 공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와 저도 처음 뵈요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 듣고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 듣고 네 어 대단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 that I'm so good we are we are the we are we are we are 감사합니다.